수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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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자 아 잠깐만 우리 집이 이상한데? 뭐야? 많이 마셨니? 술 마실 것 같은데? 많이 마셨어? 머리는 오늘도 안 감었네? 까맣어 오늘 많이 당겨서 그랬어 아 미안해 너 오빠 너무 늦게 와서 그러잖아 성진이 인상 나오네 약간 좀 아니야 아 잠깐 오늘도 돌아왔어 미안해 아 잠깐만 아 애니 좀 그런 걸 안 봤어 애니 안 봤어 애니 안 봤어 아 진짜로 나 지금 흥미로운 거 같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? 고맙다 괜찮아 화난 거 같은데 좀? 아니요 근데 이거 뭐야? 봤는데 맛있어? 한 번 먹어봐 거의 누룽지된 거 같은데? 아 그래서 술 마시고 있었어? 아니 난 안 마셨어? 안 마셨어? 조금? 마셨어 많이 마셨어? 어 진짜? 많이 마셨어? 근데 얼굴이 하얗네? 음.. 모르겠어 아 지금 봐보낸 거 같은데? 약간 소빈아? 아니 그게 아니고 약간 본심 나오는 거 같은데? 아니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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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이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응 아 우는 나 울라고 해 왜? 아 잠깐 여기서 짐작이 있다고? 잠깐만 아니요 아 잠깐만 연기 연기는 거의 스카이 캐슬급이야 진짜 영장한급이야 나는 어 잠깐만 어 진짜 나 만나고 싶어서 아 잠깐만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이 번개를 지금 이렇게 좀 더 좀 더 지금 이렇게 울면서 오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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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는데 너는 날 그만큼 간다 나와 나와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조금만 더 잠깐만 아 안나 아 이거 됐어 이거 눈물 났으면 진짜 거의 이거 진짜 그럼 바로 바로 테스트 됐지 아 아 진짜 엄청 많이 마셨네 아니 별로 안 마셨어 어 잠깐만 아 살겠고 먼 거리에서 맡아볼게 먼 거리에서 먼 거리에서 먼 거리는 그 뭐란데 먼 거리인데 아 그거 안 갔어 많이 왔잖아 아니 아니 안 갔어 누구랑 맞았어? 친구들 친구들? 아 근데 5인 이상 아 그럼 그럼 정확히 4명이서 왔어 어 역시 벅규 준사하는구나 술 좀 많이 마셨네 10가지 세 봐 하나로 세 봐 하나로 세 봐 하나 둘 아 빨리 빨리 하나 둘 셋 넷 출레도 좀 맡아봐도 돼? 좀만 좀 가까이 있어 진짜 거짓말을 Chuck다 이상한 짓 안해 와 아니야 쟤 얘 꾸미는 것 같아 왜 꾸미지? 왜냐면 이게 진짜 이게 난 모르겠어 주사가 뭐야 모든 감정이 솔직해지는 아 그래서 지금 낼 수 있는 감정은 뭐지 그거를 왜 응.. 표정은 왜 그래? 아니야 아니야 나도 피자 진짜 그럼요? 아니야 아니야 아 왜 무릎붙고 있어? 아 그럼 방송하다가 사모찍지 없어? 술 마시다가 한소찍이? 한 번도 방송하다가 그럼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누군가한테 키스 깔긴 적은? 한 번도 없어? 아 이거 술 차니까 더 약간 의상해졌네 왜? 아 이게 아니라 좀 더 나댈 줄 알았거든? 일단 나댈주면 안 돼? 어? 어 잠깐만 어 왜? 설탕 많은 분한테는 낮아? 솔직히 좀 하지마 너도 먹을래? 나는 진짜 친구만 한 번 먹어봐 제목은 피가 날 거 같아 아니 피아노도 돼 피아노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진짜 피아노도 한 거 없어 알았어 알았어 아 잠깐만 침단도 맡아봐도 돼? 응 맡아볼게 허락 맡고 맡을게 잠깐 나부터 못 해 아 안 나는 거 같은데? 기다려봐 원래 자기 침단 잘 못 맞지 않냐? 그런 거 같아 어 와 진짜 돼요? 아니 남자네 아니 안 나는 거 같은데 안 나잖아 아 침이 덜 묻어서 그런가? 좀 더 묻혀주면 안 돼? 쪘나봐 아 야 아 아 아 진짜로? 아 나 잠깐 아 아 야 아니 재밌다 야 근데 진짜 고맙다 술 먹다가 우리 학교 맨날 내가 찾아오니까 또 부겸이 찾아오는 시간도 이렇게 놀아줘가지고 진짜 너무 고맙다 오늘 진짜 12월 동안 된 거 같아 야 진짜 침 냄새도 공유하는 사이 3위 야 열어봐 이상한 사이 아 야 니가 여기서 누우면 또 애들 또 댓글을 본 줄 알아? 부겸이 형 뭐 야 아무 짓도 안 해 자 기다려봐 폴로 가져올게 언제 와 야 야 잘하니까 어디네 그냥 맛있게 없습니다 나랑 놀아주면 안 돼 계속? 나랑 도는 거 노제? 아 존나 짜증 존나 짜증 내네? 잠깐만 나랑 놀자 뭐하고 놀지? 술 가져 아 근데 너 진짜 술 중독이네 아니 나는 술을 이미 마셨고 판 부겸님의 술을 안 드셨잖아요 그러면 어느정도 펜터를 맞춰야 되는데 아 어떤 걸로 마실까 진짜로 저 술 마시고 놀아? 술 마셔? 저 어디간 싫어하네 그런 게 아니고 남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술 마시면 안 돼? 아 그건 그렇지 어떻게 너랑 나랑 남녀야 남남이지 거의 남남 솔직히 너 내 스타일 진짜 일도 아냐 어떤 내 스타일이야 와 약간 물이 있으면 졸라넘지네 진짜 어이없다 뭐가 어이없어? 오빠가 오늘날 평가해요? 나 불편했어요 혹시? 아 불편하지 않아 애 싫어하는 사람은 6시에 나 노는 거 그래서 그때 방해하기 싫어가지고 죽지 마 너 술이나 나 취할 때까지 기다린 거잖아 아니야 웃겼으니까 아니야 진짜로 그러면 아까 애초에 초반에 딱 놀고 그땐 내가 시간이 없었어 애니 봤잖아요 아니야 어디 갔다 오라고 그랬어 아 잠깐만 다른 유튜브 갔다 하고 왔구나 그럼 그 얘기를 해줬던가 아 약간 미팅 같은 거였어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아 근데 확실히 술 먹으니까 성질이 좀 나오네 약간 지르는 게 혹시 친구한테 화내고 그런 적 있어요? 있어? 근데 웬만하면 화 안 내죠 그냥 솔직히 상황극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줘 내가 시간을 한 시간 늦었다 아 수련아 미안해 아 진짜 한 시간 늦었으면 미안해 괜찮아 아 그냥 상술하지 말고 안 되겠다 이거 친구서 안 되겠다 너 나가서 운동하네 들어가 너 내가 지키고 있는다 속상해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? 지금 멋있는데 어디 나가겠다고 하는 거야? 나 아무도 다 알아 친구 그니까 왔다 갔다 하지마 자아가 내 끼야 지금 싸이코야? 미친 거 같아 이건 친구로서 안 되겠다 배고파 혹시? 아니 쉽게 배가 너무 부유다 알았어 알았어 야 들어와 나 진짜 먼저 자지? 어 빨리 들어와 그래 너 먼 길 왔는데 내가 어떻게 놀게? 잠깐 줘 고마워 빨리 꺼져 빨리 들어가 빨리 자 수련아 빨리 자 아 수련아 근데 진짜 내 버키네스가 있어 응 하나만 들어도 돼? 응 볼따고 한 번 잡아 봐야 돼 응 볼따고 이거 한 번만 해도 돼 아니 한 번만 아리야 기름 많지? 어어 아 냄새나 아 진짜 뭐야 하지마 아 뭐야 얼굴에 너 냄새나 아니야 이거 정말 이틀 지난 냄새 같은 건 아는데 아니 주치원 사람한테 뭐 영상 찍어 온 거야 저거 진짜 그 이름이 있었어 아 근데 나 진짜 너한테 감동한 거 있어 응 내가 찾아도 무조건 내 영상 찍어주고 진짜 약속 기초 기초 속마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자 수련아 자라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신경쓰 아 오바야 아 일부러 가면 오바하네 뭐 한 거 아닌데 우리 프레임이 있었는데 아 너 자는 거 보고 진짜 엔딩 치고 가려고 했단 말이야 응 어 그래 그래 빨리 들어가 빨리 어 그래 수련아 안 놓고 뭐해? 어? 안 놓고 자면 수련아 잘 자라 나 이렇게 두고 가는 거야? 어? 그럼 어떻게 해? 확실히 아 근데 너무한다 진짜 야 나 상처받았어 ㅈㄴ 봐 맴짓 야 나 무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좀 심하긴 하거든? 한겨울에 약간 트면은 더 심해지는 거 알지? 엄청 분장이잖아 아 진짜로 우정해줘 우리 두 번째 악수 한 번 해주시죠 어 많이 해 악수 한 번 해줘라 그러면 나는 너의 무좀까지 사랑해줄 수 있잖아 야 악수 한 번만 해줘라 여기도 이렇게 꽂으면 돼? 어 그렇습니다 너 진짜 힘들지 지금 이제 아 토하고 싶거나 그런 거 아니야? 지금 아 근데 나 그 과략근에 이어서 여기 이쪽 근이 좋아가지고 다 참을 수 있어 발 가져와 아 안 돼 안 돼 너무 더럽잖아 그래야잖아 너 어떻게 좋아하잖아 그걸 안 그러네 그래? 크로스 한 번 야 이거 괴물에서 본 거 같아 괴물? 아 아 진짜 아니고 괴물? 그 영화 괴물 손가구 나온다 그 야 발로 크로스 야 한 번 벗어봐 어 발로 크로스? 나 발 진짜 커 근데 발로 크로스 이거 못하겠어? 아니 할 수 있어 크로스 잠깐 왜 피해? 아 약간 움직일 걸 왜 피해? 나 근데 이거 솔직하게 미리 말할게 확실히 전염은 돼 아 아 이제 알았어 너 너는 여기서 잘 거지? 여기서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럼 너 난 한 시간만 지키다 갈게 너 어디 또 나가는 거 아니지? 나 안 나가 친구들이랑 한 잔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? 아 나 좀 취했잖아 그래 친구로서 베스트 프렌드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? 비엠 혹시 아 아 아 아 진짜 넌 없네 어 잠깐만 내부지 안 나오는데? 아 뭐 여미새 뭐 이런 소리 하지마 내가 뭐 이 악말만 냄새 맡고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럴 거 아니야? 친구라서 내가 이거 우적으로 만든 거지 내가 부담아 난 셋이 발냄새 맡을 수 있어 야 진짜 그러면 야 나 좀 줘 발 좀 받아 발 좀 받아 없어 냄새 안 나 그냥 구경 한 번만? 아 아 아 이게 진짜 존재하는구나 와 아 아 진짜 신기하다 이게 발톱이 발톱 쪽에도 세균이 없나? 아 아 진짜 아 이거 내 발에 병균이야? 상처 주려고 하는 거 아닌데 진짜 신기해서 그래 근데 알지 발 냄새 제일 크긴 한데 여긴 거 아 진짜로 아 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나 왜 건드렸는데 왜 미안해 미안했어 아 근데 너무 재밌다 진짜 이런 댓글 보행기 진짜 좋더라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 근데 양말 왜 또 신었어? 아 근데 잘 건데 왜 신어? 벗어 내가 양말 크로스 너 내가 양말 크로스 하자고 할까만 그러지 아 잠깐만 지금 바지도 벗으려고 진짜 막질 않아 안 막아 알았어 알았어 아 나 진짜 이상해 못 놔 나 진짜 너무 취했어 알았어 오늘도 자 고맙다 악수 한 말 하고 갈게 어 고맙다 그니까 너 나 좋아하지 마라 야 내가 할 말이야 진짜 이러다가 너 나중에 또 엉엉 울까봐 난 진짜 이러다가 또 내가 안 찾아오면 너 진짜 엉엉 울고 너 우울증 걸릴 수 있어 진짜로 너 진짜 나 좋아하면 상처받는다 야 내가 할 소리야 내가 지금 말문이 막혔는데 미안한데 나도야 좋아하면 너만 닥친다니까 너만 울고 너는 아 좋다 아 나 넌 한참 하는 거 못 봐 빨리 잘해 어 아 그래 못 알아 나 한 시간만 지키면 할게 한 시간나? 응 내 아무래도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현미가 나 지켜주니까 나도 모르겠어 비슷하네 아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